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지역에 출마자 한마평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으로 봐야 하는지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청와대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친문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현 정부의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장영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전북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북지사의 선거에 뛰어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도 앞서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등 부동산 책임자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SNS에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우원식 의원 등은 민주당 소속 현역 지자체장과 맞서는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측면 지원했습니다. 친문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지방선거 공천이 개파 갈등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